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순수한 목소리의 싹, 그리고 또 하나는 공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좋은 목소리는 타고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목소리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트레이닝하면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수한 목소리의 싹은 변하지 않지만 이 공명이라는 부분은 훈련하면 만들어지는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소리가 아 이런 얇은 목소리가 아니라 아 이런 울림소리, 공명을 내주면 훨씬 더 좋은 목소리로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목소리는 타고난 목소리의 싹과 공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든지 울림을 통해서 좋은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즉 폐에서 공기를 채우고 그것을 구강과 비강, 두성을 통해서 표현해 내는 것이 이제 소리인데 사실 우리는 노래를 부를 때는 두성을 많이 사용하지만 말을 할 때는 마스크 공명존이라고 해서 입과 코의 울림으로만 우리가 말을 할 때 소리를 내게 되죠. 자, 근데 이때요. 우리가 입 안, 특히 구강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시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콧소리가 아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입으로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또렷한 그런 목소리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는 입 안을 울려서 소리를 내는 공명 목소리입니다. 네, 목소리 안에 울림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보다는 안녕하세요 이런 울림 목소리를 좋아하고요.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가 동그란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리가 나가고 소리의 끝은 들어오는 이런 동그란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리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발음을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입으로 모음을 정확하게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음에는 단모음, 이중모음이 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이러한 모음을 잘 표현해 낼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그런 부위가 있어요. 바로 입입니다. 그래서 모음은요, 입구력을 많이 움직여주면 훨씬 더 전달력 있게 모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받침을 정확하게 발음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인데 한국, 전국을 전국, 감각을 간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국, 감각 이렇게 정확하게 받침을 표현해 줘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셋째, 연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득해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가득해야. 그 다음에 꼬칠이라고 했을 때 꼬슬이 아니고 뭐죠? 꼬칠, 그 다음에 무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훨씬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음은 표준 발음법 규정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면요, 단어의 첫음절에 악센트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의 안, 프레젠테이션의 푸, 그러니까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음절에 악센트를 줘야 훨씬 더 전달력 있게 이야기가 표현이 됩니다. 모음을 정확하게 하려면요, 어떤 근육이 잘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입근육입니다. 그래서 아, 야, 어, 여 이렇게 입근육을 많이 움직여야만 정확하게 모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의 입모양은요, 입안을 크게 벌려줘야 되고요. 턱을 완전히 아래로 빼서 계란을 세로로 세운 모양처럼 입모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거죠. 그런데 아, 를 어, 이렇게 닫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 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애는요, 입을 가로로 벌려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입꼬리가 미소 짓듯이 위로 향해야 합니다. 단, 이때 혀가 입 밖으로 나오면 혓짧은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애가 아니라 애, 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는 입을 가로로 쭉 찢는 느낌으로 애보다는 입꼬리의 힘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가 아니라 이, 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는 입술을 모아 원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를 할 때는 입술의 주름이 좀 가야 됩니다. 오, 오가 아니라 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오는 우리 입술처럼 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어 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은요, 입근육을 안 움직이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에는 아, 여, 아, 에, 요, 아, 아, 으, 이, 아, 라는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음을 잘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입 모양을 모음에 따라서 변화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젓가락 연습법을 통해 발음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무젓가락 갖고 있는데요, 아주 유용한 발음 연습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자, 젓가락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게 되면, 첫째, 호흡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만큼 숨을 이렇게 다 토해낼 수가 있고요. 또 젓가락 아래로 혀가 내려가기 때문에 혀뿌리가 뜨는 걸 방지해서 조금 더 뚜렷한 음가를 얻어낼 수 있고요. 또 목젖을 통과해서 소리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목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젓가락 끼고 연습할 때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젓가락을 입 안 가장자리까지 입을 크게 벌려서 껴 계시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끼냐 하시는데 이렇게 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젓가락을 껴주시고요. 이 훈련을 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시는 게 있어요. 잊지 마셔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발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젓가락을 끼게 되면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혀의 위치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마세요. 혀가 올라가는 게 맞을까, 내려가는 게 맞을까,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요. 숨통에 숨을 채운 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밖으로 토해내는 것에만 신경 쓰십시오. 발음을 정확하게 했을 때 모음도 중요한데요. 자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음은 총 19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음은요, 크게 입술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 파, 파 이렇게 입술이 부딪혀서 나오는 소리를 입술소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치조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혀의 앞부분이 윗니 안쪽을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치조음이 안 돼서 혀짧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옷 발음을 할 때, 이와 이사이에 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 선생님, 세상님, 이런 혀짧은 소리가 납니다. 시옷은요, 치조음이기 때문에 혀의 앞부분이 윗니 안쪽을 찍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사, 이렇게 멈춰있는 게 아니라 살짝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시옷, 사, 그 다음에 쌍시옷, 싸, 그 다음 나, 그 다음 다, 그 다음에 쌍디귿, 타, 따, 그 다음 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조음이라고 하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끝성, 예를 들어 말처럼 음절의 끝성에 올 경우에는 치조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음은요, 경국의 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경국의 음이 뭐냐면, 여러분 혀로 입천장 안쪽, 입천장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입술 쪽으로 한번 만져보실래요? 그러면 좀 딱딱하고요. 입 안쪽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부드럽죠? 딱딱한 부분을 우리가 경국에라고 하고요. 안쪽에 부드러운 입천장을 연구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국에는요, 혀의 앞부분이, 혀를 이렇게 처음, 중간, 끝으로 이렇게 분리한다면, 혀의 앞부분이요, 처음 부분이 입천장의 두꺼운 부분을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쌍, 지읍, 짜, 그 다음에 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국의 음이라고 하고요. 연구개는 혀의 뒷부분이 부드러운 입천장을 맞닿아서 나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뭐, 가, 그 다음, 카, 까,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개라고 하고요. 히읗은 목조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목존만 울려서 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위치에 맞춰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혀가 움직이지 않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가는요, 연구개예요. 혀의 뒷부분이 부드러운 부분을 찍고 나와야 됩니다. 가, 그 다음에 나는 치죠. 앞에, 나, 그 다음에 다도 치죠. 다, 그 다음에 앞에, 릴은요, 단어 앞에 있기 때문에 영어 알처럼 라,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 바는 입술이죠. 마, 바, 그 다음에 시옷은 치죠입니다. 사, 그 다음에 아는 연구개, 아, 그 다음에 지읒, 치읒은요, 경국이에요. 자, 차, 그 다음에 카는 연구개, 가, 그 다음에 타는 치죠, 타, 그 다음에 파는 입술 소리, 파, 그 다음에 하는 목조 소리입니다. 자, 처음에는 안 되시겠지만 좀 거울 보면서요, 열심히 트레이딩 하시면 혀가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마 목소리에 대해서 처음 연습하실 때는 그냥 내가 말을 할 때,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혀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이런 것만 체크하셔도 훨씬 더 자음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모음과 자음을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연음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음은 표준 발음법 규정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세운 규칙이니까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자음동화가 있는데요. 어느 하나의 자음이 바로 인접하거나 격리되어 있는 다른 자음의 영향 때문에 그와 같거나 아니면 공통점이 많은 다른 자음으로 되는 현상을 우리가 자음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요, 앞뒤 자음이 서로 닮아지는 것을 이걸 좀 지켜야 되는데요. 이런 자음동화를 생각하시고 얘기를 하시면 훨씬 더 발음을 또렷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음동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듣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듣는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듣는이라고 표현해 줘야 되고요. 잡는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잡는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먹는은 이렇게 어떻게 발음을 해줘야 돼요? 먹는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자음동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음할 때 유의해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국외음화예요. 네, ㄷ과 ㄷ이 이 모음과 함께 쓰이면 국외음인 ㅈ과 치읒으로 바뀌는 거죠. 쉬워요. 해돋이 가 아니고 뭐예요? 해돋이. 그리고 갓이 가 아니고 뭐죠? 갓이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음과 자음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